안녕하세요 박은빈입니다.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 아시아 작품들을 함께 축하해 주신 미국 비평가협회에 큰 감사드립니다.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인데요. 대신 이 자리를 통해 제게 라이징 스타상을 수여해 주신 미국 비평가협회 조이벌린 그리고 CCA협회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. 덕분에 라이징 스타상을 받게 되어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이상한 변호사 우영훈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 유럽, 아프리카, 남미, 미국 등 전세계 시청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체감할 수 있게 한 작품입니다. 자폐의 스펙트럼을 가졌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씩씩하게 나아가는 우영훈 변호사를 응원해 주셨던 전세계 시청자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감성이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아 정말 기뻤습니다. 나라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를지라도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위안이 되었고 감격스럽습니다. 또 이렇게 많은 글로벌 시청자분들께 이 드라마를 닿게 해준 넷플릭스에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은데요. 덕분에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많이 어렵고 또 힘들기도 했지만 특별한 시간들을 선사해 준 우영우에게도 우영우 월드를 함께 창조해 주신 유인식 감독님, 문지연 작가님께도 정말 감사합니다. 함께했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입니다. 이런 작품을 통해 우리 모두 더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품게 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며 포용할 수 있는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Thank you so much again. Be happy everyone. Thank you so much again.